가히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미국 북동부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쏟아진 이른바 돌발 홍수로 펜실베니아에선 4명이 숨지고 9개월 아이 등 3명이 실종됐습니다. 며칠째 폭우가 핥히고 간 인도 북부 지역은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코네티커주 워터베리.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달리던 차량은 멈춰섰고 주차된 차량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.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불과 45분 만에 최대 180mm의 비가 내리는 돌발 홍수로 차량 10여 대가 잠겼습니다.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. 미 북동부 지역 곳곳에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. 우기를 겪는 인도 북부 지역엔 폭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 현지 언론은 인도 기상청이 주 11곳 지역 등에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히말라야 산맥에 예보된 강한 비는 여전히 강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.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.